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6시에 엠카운트다운의 임혜웅님이 컴백했습니다 와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대기실에서 손가락 하트로 멋진 슈트를 입고 또한 인이어를 낀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멋지고 훌륭한지 정말 반하고 또 반했습니다 신곡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를 불렀는데요 임혜웅님은 오후 6시 시작되는 엠카운트다운에서 7시경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엠카운트다운은 아이돌들이 1, 2, 3등, 10등까지를 겨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아이돌과 같이 임혁님이 출연해서 컴백을 한 것입니다 정말 멋지죠?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쇼음악중심에 임혁님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겹치는 행사에 기쁜 마음이 드는데요 슈퍼주니어 펜타곤 등 핫스타들이 출격한다고 합니다 MBC 음악 프로그램 쇼음악중심은 18일 홈페이지에 이번 주 쇼음악중심은 박지훈이 스페셜 MC로 함께한다고 하네요 이어 오는 20일 오후 3시 40분에 출연할 가수 리스트를 공개했었습니다 이날 방송에도 지난 9일 신곡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를 임혁님이 출연해서 컴백 무대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18일 가원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따르면 임혁님의 신곡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는 2021년 11주차 가원 디지털차트, 다운로드차트, BGM차트, 벨소리차트, 컬러링차트에 1위로 진입하며 5관왕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저도 컬러링과 벨을 임혁님의 신곡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벨소리와 컬러링을 바꾸셨나요? 정말 멋진 임혁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